외국인의 명언 10가지 인생을 바꿀 명언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십시오 마트마간디 찍지 않은 샷은 100% 놓칩니다 외인 그레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목표에 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치 결국 우리는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마틴 루터 퀸 주니어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절반은 온 것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이브 잡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윈컨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옵니다 반라이 라마 십사세 탈라이 라마 십사세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윈컨 여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윈컨